오늘 강의의 제목은 Unveiling the North Korean Economy입니다. 제 책의 제목과 동일한데요. 이 북한 경제의 배의를 벗기라 하는 제목입니다. 이 강의에서 제가 다루고자 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북한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현재 북한 경제는 어떤 상황인가? 그리고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남북한 사이에 발전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어떤 것이 있을까? 좀 자세히 말하면 과연 남북한 사회의 통일은 가능한가? 그 다음에 시간 되면 북한 비핵화 문제도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북한 경제를 처음 공부한 것은 대학 시절입니다. 제가 8일 학번인데 그때 제 학번에서는 사회주의 경제가 자본주의보다 낫다 하는 그런 주장하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문학 전두환 정권 시절에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한국의 비민주의인 상황에 절망한 학생들이 경제 체제도 자본주의보다 사회주의가 더 낫다 이런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빨리 한국 경제가 망하고 북한처럼 사회주의를 하자 하는 그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주장을 들을 때마다 제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에 문제를 느꼈습니다. 즉 확실하게 알고 난 다음에 어떤 주장을 펴든지 혹은 어떤 글을 써야지 잘 모르는 것을 선음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어렵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도 책도 읽고 그 다음에 국부론,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체제의 기본을 설판 아담 스미스코 부론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체제를 공부해보자. 즉 사회주의 체제, 그 다음에 자본주의 체제를 공부해보자 하고 생각하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북한과 연결되었습니다. 나중에 북한 경제를 해보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갔고요. 유학 가서 공부한 것은 사회주의 체제, 특히 사회주의의 전형은 소련이기 때문에 소련 경제를 연구했는데 유학 가던 해가 1991년, 즉 소련의 마지막 해였습니다. 유학 갈 때는 이미 사회주의 소련은 붕괴하고 있었고 자본주의로의 체제 이행은 거의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가있는 기간 동안 사회주의 경제와 체제 이행, 즉 자본주의로의 체제 이행을 공부를 했습니다. 학위를 마친 다음에 영국 대학 교수로 7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북한 경제를 학위를 마친 다음에 좀 더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싶었는데 영국에서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유 중 하나, 중요한 이유로서 북한 경제를 좀 더 본격적으로 연구해 보겠다는 마음이 한국으로 기구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온하니까 실망이 말되었습니다. 2003년에 한국에 귀국했는데요. 이 북한 연구는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이념의 전쟁터였습니다. 서로 주장만 난무하지 실제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 것인가 사실관계가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노력들은 진보나 보수나 다 부족해 보였습니다. 지금도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북한 경제, 북한 문제를 분석하고 그에 대해서 사실을 근거로 한 정책을 피하는 것보다 어떤 선험적인 이념을 잣대 삼아서 그 잣대로 정책을 피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북한 문제가 이념의 정쟁터가 되어버리면 그 손해는 국민들이 돌아갑니다. 한반도의 미래를 갉아먹는 것이죠. 아마 북한 주민이 가장 큰 피해자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장 특별히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2003년부터 탈북맨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 한 3만 명 정도의 탈북맨이 와 계신데 그 중에 한 10%가량, 3천 명가량의 데이터 샘플을 모아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뿐 아니라 제가 대학원 시절과 동영국에 교수할 때 공부했던 체제 그리고 체제 이행 관한 지식과 결합시켜서 오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에게 좀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현장감이 떨어지니까 농담할 때도 조금 어색해지더라고요. 컴퓨터를 보고 농담을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기분인지 제가 같이 강의를 해보면 느낄 겁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컴퓨터를 보고 농담을 같아서 농담이 어색할 때가 꽤 많았습니다. 제가 지난해 강의하면서. 하지만 가능하면 재미있게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한이 잘못된 것은 제재를 했기 때문이고 또 자연재해가 심했기 때문이다. 이런 분도 계세요. 제가 예측 3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전문가가 그 당시 국회원들하고 스타리 그룹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스타리 그룹에는 좀 진보 쪽의 국회원들이 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의 일종의 합의된 의견은 북한 경제가 90년 중반 후반 때 권한의 행군을 맞이하고 또 힘들어진 이유는 미국이 제재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자연재해가 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그것은 북한의 근본 문제를 잘 몰라서 하는 말씀들입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제재 문제를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대북 제재가 실효성을 발휘한 것은 2016년 이후부터입니다. 그전까지는 제재라는 것이 WMD 다시 말하면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막는 것이 주대 목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그런 WMD 개발에 쓰일 수 있는 그런 부품들 또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제재였습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 중에 사용 높은 것들은 북한에 못 들어하도록 막은 것이죠. 실제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단동 가보니까 한국에서 팔리는 것보다 더 좋은 성능의 컴퓨터가 북한 사람들이 단동에서 사고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없이 팔려졌고 아무런 문제없이 북한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북한 경제가 왜 어려운가 하는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면 엉뚱한 차방이 놓은 것이죠. 제가 볼 때는 북한 경제가 어려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사회주의를 한 나라 중에서 붕괴하지 않고 살아남은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살아남은 체제도 사회주의를 자본주의로 이행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죠. 중국이 그렇고 베트남이 그렇습니다. 그렇지 못했던 구소련 동유럽 사회주의 경제는 붕괴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제를 자본주의로 이행한 것이죠. 남아있는 사회주의는 쿠바와 북한이 유일합니다. 그건 뭐가 문제냐. 사실은 사회주의 체제라는 것은 엄청난 실험이었습니다. 한 70년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의 시간 동안에 인간과 사회를 대상으로 거대한 엑스페리먼트라는 겁니다. 실패했어요. 뭐가 문제냐. 물론 복잡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걸 강의하려면 며칠 동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회주의 경제를 공부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서울대 철학과의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사회주의의 실패는 결국 인간의 문제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 Human Factor. 그게 뭐냐. 결국 인간의 본능과 사회주의라는 제도가 맞지 않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회주의는 두 가지 기둥에 얹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의 소유권, 생산수단의 소유권은 국가가 가진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경제활동을 조정하는 메커니즘이 계획이다. 이것이죠. 자본주의는 반대로 사적 소유권, 그 다음에 시장이 경제활동을 조정합니다. 우리가 뭘 산다, 또 뭘 만들어 판다, 이 모든 것들이 시장이 조정하는 활동입니다. 시장의 가격이 있고 또 그 가격을 보고서 물건을 사는 사람, 또 파는 사람이 만나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Market Coordination, 시장이 조정하십니다. 그런데 중앙계획은 그게 아니라 중앙에서 짠 계획이 이것을 조정합니다. 예를 들면 종이를 만들었을 때 이 종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계획이 먼저 얼마만큼의 종이를 우리나라가 필요한 것인가를 예측한 다음에 이 예측치를 계획을 통해서 달성하려고 합니다. 종이를 만들려면 펄프가 필요하고 펄프가 있으려면 나무가 필요하죠. 그러면 나무를 베는 업체, 이것도 국유기업이겠죠. 국유기업입니다. 국가기업에게 얼만큼의 나무를 베어라 하고 그 다음 베는 나무를 어떤 펄프 기업에게 주라고 하고 펄프 기업은 어떻게 만들어서 이 펄프를 종이 공장에 주라 하는 것을 다 계획이 짠 겁니다. 이게 중앙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들, 기업이 가진 기계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심지어는 사람들이 사는 주택도 국가 소유입니다. 그런데 이런 체제가 작동하려면 결국 사람이란 존재 혹은 기업이란 단체는 국가가 짜주는 계획에 맞추어서 부흥해서 행동한다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사람이란 존재는 자기 이익에는 충실하지만 자기 이익에 반하는 것을 하려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저항합니다. 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본주의를 비교해서 말하면 자본주의는 자연의 체제 아담 스미스가 The System of Natural Order 자연 질서의 체계라고 불렀는데 아마 사회주의는 그에 비교해서 말하면 당위의 체제입니다. 중앙계획이 짜주는 대로 행동하면 경제가 좋아할 수 있겠으나 기업이나 가게가 그리 행동을 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죠. 결국 인간의 문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제가 사회주의 체제를 올해 또 인구해 본 결과 다시 그 철학 교수님의 스테이트먼트로 돌아가고 느꼈습니다. 즉 결국 인간과 제도의 분열 불일치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마르크스는 나이브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마르크스는 철학도 했고 경작도 했지만 그 경작의 기본이 되는 인간관이 이랬습니다. 이윤욕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탐하는 것은 자본주의에서나 있는 것이지 계급이 없는 사회주의에서 인간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경제라는 하부구조가 바뀌면 인간의 이윤추구라는 상부구조도 바뀐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기적 이타적이 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사회주의가 요구하는 그 인간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험을 해본 결과 어떤 결론을 얻었냐면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에 비해서 생산성이 30 혹은 40% 낮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당장 남한이 자본주의를 버리고 사회주의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동일한 인적인 자본 동일한 물적인 자본 동일한 기업인데 우리 기업은 국위로 바꾸게 되고 시장을 없애버리고 중앙기업을 대체하게 되면 그러면 생산성이 한 3분의 1 정도 줍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3만 불 이런 소득의 경제가 2만 불로 줄어듭니다. 그게 이제 체제의 코스트입니다. 만 불가량이 체제가 잃어버리는 코스트입니다. 이런 문제가 소리넷에서 있었고 그 다음에 동유럽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유럽 경제 중에서는 시장과 사회주의의 장점을 뽑아서 믹스해보면 좋은 체제였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은 국유를 유지하되 중앙계획은 없앤 그런 체제를 시도해봤습니다. 헝가리나 유고슬라비아가 대표적인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남았고 문제를 없애거나 줄이지 못했습니다. 북한도 이런 사회주의를 따라하려고 했습니다. 또 개혁 개방 전에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북한은 동유럽 구성에 비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소련과 동유럽에 비해서 훨씬 후진적이 경제였습니다. 후진적이었습니다. 중앙계획을 짜려고 하더라도 이걸 잘 짜려면 상당한 정도의 관료순이 올라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업의 데이터를 잘 모을 수 있는 노하우가 필요하고 그것들을 정합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우수한 관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국이나 북한은 거의 없었던 것이죠. 거기다가 중국이나 북한은 아시아 문화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즉 소련이나 동유럽을 중앙계획에 의존한 일종의 과학적 사회주의 사이언티픽 소셜리즘 이렇게 부른다 그러면 중국이나 북한은 과학적인 사회주의를 할 수 있는 기재가 인프라가 이라카니까 대신 아시아적인 팩터 그게 뭡니까? 의시아 의시아 사회주의입니다. 동원형 사회주의입니다. 동원형 사람들의 휴먼 팩터를 극대화시켜서 사람들의 의지를 북돋아서 그래서 의시아에서 사회주의를 빨리 건설해보자 하는 것으로 나아갔는데 결국 크게 실패한 것이 중국이고 계속 실패한 것이 북한입니다. 제가 북한 체제를 보고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북한은 계획 없는 계획경제라고 그랬습니다. 책에 보면 Plan Less Planned Economy 이렇게 불렀습니다. 계획경제를 알고 있는데 사실 계획이란 것이 정합성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사실 중앙계획이 정합적이라면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움직이도록 해야 됩니다. 객관적인 데이터가 기업의 행동 또 각의 행동을 가해를 해야 됩니다. 북한은 또 중국은 의시아 의시아 사회주의잖아요. 중국의 대학진운동 문화대혁명 이거는 계획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의지를 불태워서 열심히 동원돼서 논밭을 갈고 뭘 만드는 것인데 그건 계획이 안 돼요. 계획이 될 수 없는 그런 동원형 사회주의 하고 중앙계획은 인컴패터블 합니다. 양립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조정 메커니즘의 정합성이 떨어진 것이죠. 거기다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 없는 독특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현지 지도입니다. 제가 김정은을 만나면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제가 중앙시평을 쓰기 때문에 북한도 있겠죠. 거기 한 번 쓸려고 하고 있는데 북한이 올바른 방향을 택해서 나간다 그러면 가장 먼저 김정은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현지 지도다. 그렇게 쓰고 싶어요. 아프리카 출장도 어떤 기업이나 농장 가서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국의 나라의 리드가 어떤 기업을 방문하고 어떤 농장을 방문하고 식당에 가서 어떤 식으로 만들라 지시하는 것은 우습잖아요. 그래서 북한의 정상국가으로 위해서는 현지 지도를 하지 말라 이렇게 원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제 말을 들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김정은과 친한 사람이 있으면 제 말을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 마시라. 이게 그런 우스꽝스러운 문제뿐만 아니라 현지 지도 이것은 한 리더의 경제에 대한 주관적 개입입니다. 주관적 개입입니다. Subjective Intervention 이죠. 중앙계획은 Objective 됩니다. 객관적인 계획이 경제활동을 조제되는데 거기다 북한은 동원형 그리고 리더의 주관적인 경제개입 현지도를 통해서 말이죠. 이게 쉽게 말하면 짬뽕이 되는 거죠. 디자인 자체가 성공할 수 없는 디자인입니다. 왜 북한이 했느냐 그렇게 동원형은 아신 것처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경제 발전을 하고 싶은데 소련과 같은 중앙계획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동원형을 통해서 어떻게 해보면 되지 않겠나 아시아적인 사고방식이었고 현지 도란 것은 주치산 관계였습니다. 즉 관료들에게 맡겨놓으면 중앙계획은 관료들이 많이 하니까 말이죠. 그러면 리드의 영도력 리드의 일종의 우상화가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김일성의 우상화를 위해서 맞는 거다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관료들의 관료주의를 없애는 것도 있었겠죠. 결과적으로 이게 경제활동에 중요한 인형을 주는 조정 메커니즘이 비정합적입니다. 처음부터 바이 디자인 설계가 잘못된 설계도를 가지고 건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무너지겠죠. 오래간 말이죠. 안 그러면 삐걱거리거나 문제가 있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소련이 자본주의 비해서 생산성이 한 30% 40% 낮다 그러면 북한은 소련에 비해서 생성이 30% 낮은 거예요. 또 쉽게 말하면 남한이 동일한 인적인 자본 물적 자본을 가지고서 100을 만들면 자본주의에서 100을 만들면 북한 같은 사회주의는 동일한 자본과 동일한 사람을 가지고 40밖에 만든 겁니다. 60이 차려나요. 100 중에 매우 비효정입니다. 이게 북한 문제의 거론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답은 같다는 거죠. 중국처럼 베트남처럼 러시아처럼 동유럽처럼 체제 이행 개혁 개방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같은 사회주의를 아무리 수리한다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다 리플레이스 됩니다. 갈아 끼워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김정은이가 측면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신 것처럼 김정은의 시대에 현지도하는 횟수가 나와있죠. 2009년에 200분을 넘게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만들고 뭐를 만들어라 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김정은도 이제 올해는 현지도 경제 쪽은 많이 안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일 수도 있고 또 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경제 분야에 현지도를 많이 갔습니다. 몇 년 전에는 한 화장품 공장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화장품 보니까 마음에 안쳤던 모양이에요. 진이 말이죠. 그래서 뭐랬냐면 산진국의 화장품의 질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릅니다만 여성분들이 하는 마스카라라는 게 있는가 봐요. 마스카라 아세요? 이 마스카라 예를 들면서 산진국의 마스카라는 그거를 끼나요? 바르나요? 어떻게냐 모르겠는데 그걸 하고 비를 맞아도 그대로 있는데 우리 북조선의 조선의 화장품 마스카라를 하면 하품만 해도 눈 주변이 번져가지고 오소리처럼 된다. 이 질을 개선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화장품 질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을 지식한 거죠. 재미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걸 통해서 일종의 애민 특히 여성들에 대한 그런 관심 배려 이런 걸 부각하기 위해서 같은데 그런 식의 지시를 했어요. 그런 식입니다. 그게 별 도움 되겠습니까? 여튼 이제 김정일도 김정은도 이 스포트 가이던스 현지도에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정일의 공식적인 사인도 그랬습니다. 현지도를 가려고 기차에 탔는데 심근경색이란 죽었다. 이게 이제 공식 사인입니다. 그럴 수도 같아요. 몸도 안 좋은 사람이 1년에 200번 이상을 기차를 사고 다닌다. 보세요. 힘들겠죠. 북한 경제성장률을 제가 쭉 연도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초기에 높은 성장이지만 시간 전환일수록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련도 그랬고 모든 동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 높은 성장 하지만 시간 전환이 계속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고난의 행군 기간을 뒤로 하고 90년 말부터 해서 지금까지는 조금씩 회복되는 중이었습니다. 즉 크기는 아니고 조금씩 회복되는데 이게 이제 2017년부터는 재질 때문에 크게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지금 북한의 경제 상황 어떠냐 제일 중요한 지표가 경제학에서는 1인단 소득이겠죠. 특히 남북한 간에 비교를 보면 훨씬 직관적으로 타고 올 겁니다. 제가 제목을 The Great Divide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렇죠. 사실 남한과 북한의 이런다 소득은 한국전대 직후 똑같았을 겁니다. 거의 모든 것이 파괴됐기 때문에 그 차이가 벌써 없었겠죠. 그때 남한은 지금 한 3만 불 정도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얼마냐 800불이 채 안됩니다. 이 B는 36대 1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게 이러한 함의가 있겠죠. 북한이 굉장히 빈곤한 나라다 하는 것도 물론 알 수 있겠지만 또 나의 과제는 통일 문제입니다. 이렇게 큰 격차를 가진 두 지역 남한과 북한이 스무드하게 통일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좀 좁혀서 이제 89년을 경제규모를 북한 경제규모를 100으로 두고 지금까지 쭉 연장해서 북한 GDP를 보면 보신 것처럼 90년 후반에 가장 보톰을 친 다음에 그 다음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위의 점선은 한국은행에 추정한 북한 GDP고 밑에 실선은 제가 추정한 겁니다. 물론 저는 제께들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선으로 표시했고 한국은행은 점선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 다 추정한 비슷해요. 90년 90년 말부터 북한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 그런데 how? 어떻게? 이게 북한의 어떤 면에서 딜레마입니다. 김정은의 딜레마입니다. 지금 북한을 서스텐하는 떠받치는 그것은 사회주의 체제가 아니라 시장 경제에 들어가는 컴포넌트 엘리먼트입니다. 뭐냐? 시장과 무역입니다. 북한 경제를 지금 경제를 예를 들면 집은 사회주의 집을 재어놨어요. 문패도 사회주의라고 써있습니다. 그런데 집문을 열고 들어가면 실제 그 집을 떠받치는 두 기둥은 자본주의에서 빌려온 겁니다. 시장과 무역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생겼냐? 발생했냐? 어떤 분들은 북한의 시장화 마켓타이제이션을 마켓타이제이션 from below 이렇게 불렀습니다. 밑으로부터의 시장화 이게 뭐냐? 즉 북한의 시장이란 것은 위에서 정책결정자가 도입한 것이 아니라 민초들이 주민들이 할 수 없이 시장활동을 하는 것이 참여의 참여의 무기인 데다가 김정은일 때는 단속되다가 김정은일 때는 인정되는 하지만 여전히 오피셜한 인정보다는 비공식적인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마켓타이제이션 제가 사회주의 체제를 연구해봤지만 어떤 사회주의도 북한처럼 시장화된 나라가 없습니다. 소련을 예를 들더라도 소련 가계 소득 즉 한 가구가 얻는 소득 있지 않습니까? 그 소득 중에서 공식 직장이 아니라 부업을 통해서 부업은 대본시장 활동입니다. 그걸 통해서 얻는 소득의 비중이 한 20% 20% 5분의 1이었습니다. 북한은 얼마냐? 북한은 최소 70%입니다. 대부분 소득이 시장에서 나옵니다. 북한의 지금 공식 월급은 장마점 환율로 환산하면 아마 중위값은 1달러가 안됩니다. 중위값은 북한 돈으로 3천원 정도 그러면 지금 암시장 환율이 1달러 8천원이기 때문에 3천원은 한 40센트밖에 안됩니다. 4인 가족이 생활하려면 한 달에 한 50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1불도 안 되는 돈을 벌어서 안되겠죠. 나무지도 어떻게 별충하느냐 대부분 시장 활동 혹은 그와 관련된 다른 소스에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처음에 고난 항공기에 사람들이 식량이 부족하니까 식량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집에 있던 것을 갖고 나서 팔았습니다. 그게 시장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집에 있었던 중고 TV 혹은 자전거 그 다음에 옷가지들 갖고 나 파는 거죠. 이게 교환이 장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자본주의에서는 당연한 거지만 사회주의에서는 개인간 거래 장사란 것은 이것은 형법 대상입니다. 즉 사회주의에서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소비자를 배급받거나 아니면 구경 상점 가서 구입해야 되지 이게 자기가 하고 싶어서 시장 가져가서 개인적으로 파는 것은 바로 감옥에 가는 그러한 형법적인 위반 행위였습니다. 북한 정권도 이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막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아사하기 때문에 막지 못했어요. 이게 시장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김정일 때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차면에 시장을 좀 풀어주다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시장이 자본주의 사상을 가져오는 거예요. 김정일이 시장은 자본주의의 서식처라고 불렀습니다.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시장 활동을 주로 만한 사람이 여성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남성들은 직장에 나가야 되고 여성들은 간추부를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남자들은 상업활동하는 것을 꺼리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도 사농, 공산 그래서 옛날에 계급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자본주의에서는 안 그렇지만 사회주의에서는 상업이란 것은 일종의 나쁜 활동입니다. 상업은 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그룹활동입니다. 개인간 거래를 또 막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북한에서는 남자들이 장사한다. 이것은 남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성들이 남존여비에 따라서 여성들이 장사를 안 했습니다. 김정일은 장사를 할 수 있는 여성들의 연령을 제한하고 그 다음에 시장의 개장시간을 단축하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위협을 느낀 거죠. 시장이 계속 크게 되면 사람들은 시장활동을 통해서 자본주의가 된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택한 것이 바로 2009년 화폐개혁이었습니다. 실제 화폐개혁이지만 화폐개혁이지만 실제로는 돈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일정 금액이상. 즉 예전 돈 100원을 신권 1원과 교환하면서 일정 금액 이상의 돈은 바꿔주지 않았습니다. 뭘 수도 안 거죠. 그런데 그때 이후에 이제 남한에 오신 탈북민들을 만났습니다. 화폐개혁 직후 였습니다. 어떤 한분은 북한의 엘리트였습니다. 이분도 시장활동을 해서 묘목을 심어서 중국에 팔아가지고 외화를 많이 벌었대요. 그래서 그 번 돈을 중국 자금으로 바치다고 했는데 이 화폐개혁 때문에 다 뺏긴 거다. 몰상해 버린 거죠. 그 충격으로 남한에 넘어왔습니다. 굉장히 말을 잘하시고 점잖은 분인데 자기가 번 돈을 뺏겼다는 말을 하는 시점에서는 주먹을 부근지면서 김정일에 대해서 극한 분노를 표시하는 거예요. 아마 김정일이 갚였으면 아마 몇 대 이상을 맞았을 거예요. 그런 분노를 표출한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그 상황을 보고했던 역시 탈북민 출신의 그런 계통에 있는 분들을 복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한 이야기가 뭐냐면 동일하게 그 보고서 내용은 동일하게 이대로 계속하면 정권 무너진다. 시장과 국가 혹은 정권의 1차 대결이 화폐 격이었다 그러면 그 1차 대결에서 정부가 패했습니다. 시장이 이겼어요. 그래서 다시 시장을 열어주고 그것을 본 김정은은 이렇게 생각했죠. 시장 없으면 북한 경제가 안 돌아가는구나. 사람들이 시장에서 뭘 사고 팔고 그걸 통해 돈을 벌고 또 시장에서 물주가 공급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막아버리면 어떻게 북한 주민이 사느냐 또 북한 경제토로 하느냐 답이 없는 거죠. 김정은은 시장활동을 막지 않습니다. 대신 가능하면 그 시장활동을 공식 부분으로 흡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돈을 모은 사람들 생기라 하겠죠. 돈주들입니다. 이 돈주들이 활동을 통해서 돈을 모은 다음에 어떤 사람은 고리대업을 통해서 모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장사를 크게 해서 모으기도 하고 또 밀수로 해서 모으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개인 사업들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조그만 탄관 같은 걸 인수해서 탄을 키워서 중국에 출하는 그런 돈주까지 생겼습니다. 돈주들이 또 연합해서 토지에다가 아파트를 크게 짓고 그 아파트를 개인 분양하는 돈주도 있습니다. 이것이 마켓타이제이션 프롬빌로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연구년을 일본에서 보냈습니다. 그때 이제 일본에서 북한 어선이 일본으로 표류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관여했던 분으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어선들을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어부들을 그런데 어부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배가 누구 배냐 물어보니까 선장이 자기 배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이 어부는 누구냐 하니까 어부들은 자기가 고용했다는 거예요. 본래 사회주의는 고기 배도 당연히 국가 소유입니다. 그다음에 개인 간 고용은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돈을 주고 너를 고용하면 그거는 엄청난 처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라는 일본의 그쪽 밖에서 이해가 안 됐던 거죠.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물어보니까 그게 변화된 북한이다. 지금 고깃배 같은 것들은 개인이 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다음에 사람이 어부를 고용합니다. 고기를 잡아서 중국 등에 팔기로 하고 북한 시장에 팔기로 합니다. 그런 식의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이중의 unofficial small privatization 비공식적인 소규모의 사유가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슬라이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시장화라는 것은 사회주의 한 번도 있어 보지 못한 아마 전무후무한 그런 시장화의 정도입니다. 소련은 전체 소득 중에서 비공식 소득의 비중이 16% 북한은 적어도 70% 그럼 이것이 어떤 한 명이 있겠죠. 사회주의 제도를 택하는데 이렇게 시장화가 많이 됐다는 것은 어떤 이 두 팩트의 충돌 혹은 긴장 혹은 어떤 면에서는 코퍼레이션 그런 것이 가능한 동황이 생기겠죠. 그 말씀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게 북한 경제를 떠받치는 첫 번째 기둥이고 두 번째 기둥은 무역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이기 때문에 폐쇄입니다. 사회주의는 본래 오타키 즉 무역을 하지 않는 그래서 그 나라에 필요한 모든 재화나 서비스를 스스로 생산해서 소배하는 체제를 지향했습니다. 물론 지향을 가시고 실제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만 대부분 사회주의가 가능한 무역을 하지 않으려는 현상이 있습니다. 하더라도 사회주의 권끼리 무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그럴 거라고 진저하는데 그것은 옛날 고속기 시대 북한입니다. 경쟁에서는 한나라가 무역을 만한 정도 혹은 다른 나라와의 무역에 노출된 정도를 트레이드 디펜던시 무역 의존도 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측정하냐면 수출과 수입을 더하고 그것을 분모인 그 나라의 국민소득 나누게 되면 그 수치가 무역 개방도 입니다. 한 나라가 무역을 통해 먹고 사는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세계 평균은 2010년 정도면 60% 한국은 80% 정도고 미국은 20% 정도고 중국은 30% 정도입니다. 그런데 2014년 15일에 북한의 무역 개방도는 얼마인가 52% 입니다. 즉 그 해에 전세계 평균의 무역 개방도 60%에 불과 8% 포인트의 뒤진 상당히 개방된 경제입니다. 무역 의존도 으로 볼 때는 상당히 무역을 많이 한 나라입니다. 물론 대부분 무역은 중국과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밀숙교에 합치게 되면 북한은 한국만큼이나 무역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로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분모가 적다는 면에서 DGP가 작으니까 작은 분자로 하더라도 휴치가 커지겠죠. 관계 없어요. 주어진 그 경제 규모에서 많은 무역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로 바뀐 거예요. 이게 이제 유엔 제재가 작동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사실은 제가 2016년 까지 2016년 1월달 북한이 사책실험하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제가 링크로 보내드린 시평을 보시면 그 시점 전까지는 북한과 더 인게이지하자 이렇게 주행했습니다. 더 많이 병역해서 더 남북 간의 관계를 클로즈하게 만들고 그걸 통해 해야지 우리가 대부분 레벨이 생기게 되고 북한의 변화도 촉발될다 하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처음 쓴 칼럼의 제목이 제 기억으로는 통일 소박 없는 통일 대박로는 통일도박 일어났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통일대박을 말씀하시는데 대박보다는 소박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대박은 소박이 많아야 되는 것이지 갑자기 대박 주장하면 그건 도박하겠다는 말과 똑같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소박을 많이 만들자 했습니다. 별로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러다가 2016년 11월달에 북한이 산책실허습니다. 저는 느끼기에 이대로 계속 가면 전쟁이 가능하다. 제가 어떻게 하다보니 공부한 것이 북한 문제인데 제가 이런 민족의 큰 운명 앞에 기여를 하지 못하면 학자로서 보람이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전 칼럼의 지향하는 바와 달리 이때부터는 전쟁을 막아야 한다. 문제는 how 어떻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경제를 제재 하자 했습니다. 2016년 제가 1월인가 2월 칼럼에 나오신 보시면 어떻게 제재할 것인가 사실 그전에 WMD 제재는 안된다. 그런 제재 말고 북한의 무역과 외화벌이 충격을 주는 제재를 하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 첫번째 제재는 북한 광물 제재였습니다. 북한 광물은 북한의 알짜백이었습니다. 북한 수출의 한 50% 이상이 많을 때는 북한 광물 수출이었고 그중에 대부분이 석탄 수출이었습니다. 얼마나 북한 광물이 알짜백이냐면 팔면은 80%가 마진입니다. 북한 인건비가 아주 낮기 때문에 팔면을 수출하면 80%가 북한의 이윤으로 떨어진 겁니다. 2010년부터 북한 광물 수출이 급증했습니다. 그때는 북한이 로또를 맞은 것만큼이나 외화를 크게 벌떼 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핵실험을 제기했고 또 ICBM 실험을 하는 것은 끝까지 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은 기술이 있고 의지가 있고 돈만 있으면 계속 그렇게 할텐데 돈까지 생겼으니까 끝까지 가는 것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충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평화로 확률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는 좋은 것이고 가장 유일한 것이죠. 우리가 유일하게 추구할 것이 평화적인 비핵화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식이란 것이 짧지만 경제식이기 때문에 제재하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김 교수가 변했다. 옛날에는 경임 논자고 평화주의자였는데 지금은 보수화 돼가지고 변했다는 제가 보수된 게 전혀 아니고 세계가 바뀐 겁니다. 상황이 바뀐 거예요. 핵까지는 북한과 핵을 가지 않은 북한은 우리가 천 차이가 있습니다. 다루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안한 것이 첫 번째 광물 제재 두 번째 북한의 중요한 수입원인 해외 파인 근로자를 돌려보내는 것 세 번째는 석유 이였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안한 것들이 UN 제재 리스트에 UN 제재에 다 반응이 됐습니다. 결국 이제 2016년 17년 다섯 분의 제재가 UN 제재가 도입되었고 2017년 3월부터 중국이 제재의 본격 동성화에 따라서 북한 경제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사실 이 제재의 효과에 의해서는 설렁설레가 많지만 지금은 대부분 동의합니다. 북한이 제재 얼마나 고륵스러워하는지 힘들어하는지 다 동의합니다. 한우회담 때 북한이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제재를 다 풀어달라. 우리 영변 폐기할 테니까. 그게 북한의 아킬레스 건입니다. 사실 제가 확신해야 된 것은 이런 데이터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북한 스스로 이 경제에 대한 관점을 드러냈습니다. 핵 경제 경제 노선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북한의 국가 노선이지만 뜯어보면 김정은의 생존 코드입니다. 핵을 가지고 경제를 주면 나는 장기 집권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핵이 있으면 외부 사례를 보호할 수 있고 경제를 주게 되면 내부만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I can go long 말하면 장기 가수단 거예요. 그럼 저의 전략은 뭐였냐면 핵 경제 병제 노선을 핵 경제 상충 노선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핵을 가지면 경제를 망가뜨려서 이걸 교환시키자는 것입니다. 그게 성공했는지 성공 끝인지는 두고 봐야겠죠. 조금 퀘셔마크로 남겨두고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무역 의존도입니다. 전세계 평균이고요. 이 시점 되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만큼 잘 설계된 무역 제재에 취약한 구조가 된 거예요. 선정하겠습니다. 제가 왜 김정은이 협상 탭을 하셨을까 세 가지 가수를 제기했는데 제재 때문이다. 또 미국이 군사적인 행동 할까 싶어서 걱정됐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핵무기 ICBM 다 개발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다 세 가지 가능성 있겠지만 셋 다 일 수도 있고 하지만 제재 효과에 대해서 효과 없다. 이것은 전혀 관계 없다는 것은 아마 틀린 말로 보입니다. 제가 앞에 설명 중에 제재 관련해서 말을 안 이게 제가 보는 제재 효과를 가장 간략하게 설명한 겁니다. 사실 2016년부터 제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해서 칼럼을 쓰니까 어떤 분들 이야기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이 무역을 못하면 시장이 있기 때문에 내수로 시장하는 것이 내수 쪽에 많이 관계됐으니까 내수가 크게 개발되면서 발전하면서 북한 경제는 문제가 없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북한 경제를 잘 모르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북한 경제의 구성 주체들 즉 가계 그 다음에 관료 엘리트와 김정은 깨뜨보면 이 세 주체들의 다 소득의 소스가 무역이나 시장 관련된 것들입니다. 즉 김정은과 권력청은 자기들의 소득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역을 하거나 아니면 외화벌이 에서 나옵니다. 저희 조교 지금은 다른 대학 교수라고 있습니다만 박사 학생일 때 그 친구가 이제 단둔 가서 북한 과 거래한 기업들 중국 기업을 한 180개 조사를 했습니다. 저도 여러 번 가서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결론을 어떤 발견했냐면 북한과 거래할 때 중국 기업들은 그 매출액의 7%를 킥백으로 북한 거래처에 줍니다. 즉 북한이 수출할 때 수출 가격을 세계 시가보다 낮게 기록하고 그 세계 시가하고 실제 판 가격 사이의 일부분을 킥백으로 북한 수출자에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권력층의 큰 소득입니다. 또 해외 파견된 사람들이 바치는 돈들 권력층이나 김전이 가져갑니다. 가게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활동을 통해 돈을 법니다. 중간 관료는 어떠냐? 이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시장활동을 할 수가 없죠. 직장 가야 되니까 관료들은 말이죠. 뇌물을 받습니다. 누가 뇌물을 주느냐? 대부분 주는 사람들은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혹은 무역이나 밀수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제재라는 것은 1차적으로 무역 외화 벌이 충격을 줘서 제일 먼저 고통을 느끼는 쪽은 김정은과 권력층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쌓이게 되면 시장도 충격받겠죠. 왜냐하면 시장에 수요가 주니까 돈을 못 부니까 외국에서 시장에 들어가는 수요가 줄겠죠. 시장에 팔리는 물건 중에 50% 정도가 중국 등에 수입하는 물건들입니다. 외화가 줄면 수입이 어려워지겠죠. 따라서 1차적으로는 무역 충격이지만 축적이 되면 시장 활동도 줄게 되어서 가게가 고통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 관료도 똑같이 고통을 느끼는 뇌물을 받지 못하니까 액수가 줄어드니까 따라서 이 제재라는 것이 이 세 모든 주체에게 충격주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북한 무역의 취의를 보여주는 그림인데 정점 2014년 비해서 북한 무역은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무역에는 남북한 교류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수출을 보면 정점 비해서 90% 이상 감소했습니다. 지금 북한 수출은 권한 행군 대보다 작습니다. 물론 이것은 공식 데이터 때문에 여기에 밀수도 포함하면 아마 이보다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 미래를 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남북한 남북한 에는 네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이 체제 연합을 하고 점진적으로 남한과 북한이 통일 통합되는 것 넘버밤 시나리오 이것은 중국 연합 베트남 케이스 겠죠. 그 다음에 중국 베트남 케이스 는 통일 없었습니까 따라서 남북한 은 이보다 더 나아가는 통일 을 생각한다고 하면 좀 어려운 과제 겠죠. 두 번째는 스테이트 스코어 현상 유진되기 이것은 지속 가능성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한국의 주도 하에 평화적 이지만 급진적인 통일 이라는 케이스 입니다. 이게 중국 독일 같은 시나리오 겠죠. 독일 통일 시나리오 네 번째는 이제 북한 이나 한반도 군사 충돌 등을 포함하는 갈등이 있고 급진적으로 통일된 경우입니다. 아랍의 봄 그 다음에 구소련 국가 중에서 전쟁한 나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케이스 겠죠. 아마 짐작하시겠지만 제일 나쁜 케이스는 4번 시나리오 입니다. 그 다음 나쁜 게 뭐죠? 2번은 지속성이 없다고 보니까 1번 3번 중에 뭐가 나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북한이 하도 열을 먹이니까 빨리 북한과 남한을 동일시키자 심지어는 북한을 흔들어서 붕괴시키자 이런 분도 계시던 것 같아요. 아마 지난번 보수정부에서 그런 생각 하신 분들이 더 많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으시겠죠. 1번 시나리오는 점진적인 통일 케이스인데 어떻게 통일할 것이냐 하면 경제통합을 먼저 하고 정치통일은 나중에 이루어지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때 유럽연합처럼 통일은 안 되어있지만 경제적인 통합을 먼저 달성하고 이게 더 나아가게 되면 통일되는 그리시나리오 즉 일단은 두 지역 남한과 북한을 분리시켜 놓고 하지만 하나의 시장 경제를 북한을 도입하고 그래서 그걸 기초로 하는 북한이 통합되는 케이스입니다. 이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이런 거겠죠. 먼저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그런 단계에 따라서 경협이 이루어지고 경협이 더 나아가게 되면 경제통합이 생기게 되고 그게 이제 통일이 이어지는 그런 일종의 시퀀싱이라고 보시겠습니다. 이게 아마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여러 면에서 제가 계산해보니까 이런 경우에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연 6%에서 15%까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북한 경제는 그야말로 대박을 맞는 겁니다. 엄청난 속도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효과 때문입니다. 그런데 3번 시나리오 즉 독일 통일 케이스입니다. 어떤 분들은 독일도 했는데 우리 민족은 얼마나 더 잘할 수 있을지 우리는 코로나도 이렇게 잘 극복하고 있고 또 나라가 어려워지면 함께 힘을 모으게 되는 그런 DNA가 있으니까 되겠지 잘 되겠지 이런 희망상까지 겹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독일과 체코 경우를 비교해 봅시다. 체코나 동독은 사회주의 시기의 경제적인 단계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즉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비교적 잘 사는 나라들이었습니다. 동독은 서독의 경제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체코는 그렇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코의 GDP 보시면 이게 연두색인데 체제 이행을 시작한 다음에 GDP가 한 12% 빠지다가 빨리 회복하고 2005년은 이행 초기보다 20이 더 높은 그런 소득을 보였습니다. 동독은 서독이 엄청난 지원에 불구하고 GDP가 100에서 70미터로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에도 여전히 백수는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이웃자리를 보이면서 돌아온 기간은 한 15년 걸렸습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갔습니다. 트란디션 즉 체코는 이행만 이렇게 했습니다. 동독은 이행 플러스 통일 이렇게 했습니다. 통일이 어렵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게 한국과 독일을 비교하면 독일은 지금까지 스톡이 동독에 준 보조금이 free to the US 달러 즉 3000조 원 정도이기 때문에 한국 GDP의 한 1.5배 이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만약에 독일식의 통일이 남북으로 이루어지면 남한 경제가 안게 될 부담은 매우 크다는 겁니다. 아마 독일보다 클습니다. 그 이유는 독일은 인구의 비중이 소득이 4 동독 1입니다. 남북한은 남한이 2 북한이 1입니다. 소득의 겹차는 소득이 100일 때 동독은 30이었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남북한은 100대 3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환율이나 이자율도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경제적 코스트지만 우리가 지금 아마 이것을 고민한다 그러면 정치 뇌진 문제가 생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낙관하시는 분들은 이런 논리입니다. 남한은 자본이 있고 기술이 있고 북한은 풍부한 양질 노동이 있으니까 이것을 결합하면 경제가 도와준다. 이겁니다. 아주 간단한 경제학회에서의 솔로 모델입니다. 경제학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나라가 잘 살려면 네 가지를 하면 된다. 첫 번째는 재축을 많이 해서 물적인 자본을 만들어야 한다. 투자를 많이 해서 말이죠. 두 번째는 노동력이 풍부해야 한다. 세 번째는 사람들의 교육을 마시켜야 한다. 네 번째는 기술이 필요하다. 좋은 기술이 이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한국은 좋은 기술 자본도 풍부하고 그걸 내놓고 북한은 노동력이 좋으니까 결합하면 잘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빨리 통일하자. 더 나아가서는 북한을 붕괴시키자. 이런 분도 계세요. 과연 그럴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러면 독일은 그렇게 되지 못했을까. 그만큼 큰 돈을 스톡이 쏟아부었지만 왜 동독 경제는 체코 경제만큼도 성과가 안 좋았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이게 단지 간단한 문제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핵심은 인적 자본 문제입니다. 통일은 뭐냐면 통일이 갑자기 되게 되면 남한의 기업들이 북한의 근로자를 고용할 겁니다. 기업에 고용하겠죠. 그런데 남한 기업 필요로라는 그런 인적 자본을 갖춘 북한 근로자 없다고 하면 남한 기업은 북한 근로자 고용에서는 이윤을 참출하지 못합니다. 그럼 실업이 되겠죠. 그럼 한나라가 되면 실업자를 구제할 필요가 있겠죠. 실업 보조물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통일 비용이겠죠. 즉 남북은 갑자기 통일되어서 살도 끝이다 하는 가정에 숨어있는 것은 북한 주민의 휴먼 캐피탈 인적 자본이 남한 기업이 바로 고용할 만큼 높다 하는 가정에 기초했습니다. 과연 그런지를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경제학 실험을 했습니다. 탈북민들을 모시고 오고 또 그와 비교하기 위해서 남한 주민도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중국 동포도 했습니다. 사람들의 인적 자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지능력 Cognitive Ability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툼 같은 것들은 비인지능력 Non-Cognitive Ability입니다. 우리가 본 것은 이 Raven 테스트를 통해서 인지능력을 본 겁니다. 인지능력 Cognitive Ability입니다. 이 Raven 테스트는 이 말없이 텍스트를 쓰지 않고 도형만으로 한 사람의 인지능력을 측정하는 그런 표준화된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주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도형을 찾는 겁니다. 그 앞에서 우리 경제학 실험이라 많은 이유는 그냥 서베이처럼 문제를 풀려고 하면 여러분들도 착한 사람들은 열심히 풀겠죠. 하지만 약한 사람들은 왜 그걸 내가 풀어? 돈 벌려고 왔는데 아무거나 이제 개승해서 3번 또 3번 똑같이 쓰고 말이죠. 돈을 받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맞추는 개수 곱하기 돈 그래서 잘하신 분들은 못하신 분보다 5배 정도로 큰 돈을 벌어갈 수 있습니다. 15만 원 정도 참여 플러스 성과급 참여 받는 사람은 3만 원? 이렇게 쓸쓸히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성과 지향적으로 만들어놓고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 다음에 척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기 전에 다른 저희과의 다른 교수들 같이 했는데 그분들은 북한 전문가 아닙니다.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남북한 차이가 있을 것이냐 즉 탈북민과 남한 주민 사이에 차이가 있을 것이냐 물어보길래 제가 아마 그걸 갖다 답했습니다. 얼마쯤 될까요? 물어보길래 제가 100대 70 정도가 안되겠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남한 사람들이 25개 풀 때 탈북민을 10개 풀었습니다. 100대 40 했습니다. 분포를 보니까 남한 주민들은 전기후포인데 탈북민들은 이렇게 왼쪽으로 매우 기울어진 대부분이 0에 5개 5개 10개를 풀고 끝냅니다. 물론 소수의 우수한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전기후포가 아닌 것이 매우 특이합니다. 제가 이 그림 볼 때 느낀 것이 뭐냐면 이게 독재의 그림자구나. 아마 독재가 가장 원하는 분포가 이런 분포 같아요. 소수의 스마트한 사람은 통치료에 필요하지만 다수 사람들은 이런 식의 능력 가진 분들 이게 통치에 좋은 거 아니겠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슴 아픈 거죠. 우리가 DNA가 다릅니까? 동일한 민족이고 동일한 역사를 소유하는데 이렇게 차열하고 이런 분포를 보이는 것은 사실 비극적인 것이죠. 이걸 좀 더 연장해서 남한 와서 몇 년 지나면 남한에서 교육받고 또 인지능 중 일부는 신체적인 역량 상태가 없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드시고 또 교육받으면 남한의 순으로 소림할 수 있겠지. 그래서 해보니까 15년 걸리도 평균적으로 남한 수준의 하위 10%를 못 따라옵니다. 남한의 하위 10%는 저희 샘플에서는 노동시장 참여하지 않는 연세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 수준은 못 따라옵니다. 즉 탈름민들이 남한에 와서 15년 남한에 살고 교육받고 잘 드셔도 남한의 노동시장에는 경쟁했으면 못 따라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통일되받이 됩니까? 희망을 찾기 위해서 나이를 나누어왔습니다. 35세가 지나서 남한에 오신 분들은 아무리 오래 시간이 지나도 인지능력이 개선이 안됩니다. 저같은 사람은 희망이 없는 거죠. 그냥 이대로 노동시장 참여를 경쟁해서 못하고 이렇게 삽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사회안전망에 우리가 편입해서 도와드려야 할 분들이죠. 흥미로운 것은 35세 이하인 분들은 15년 지나면 남한 평균에 근접합니다. 15년. 15년 동안 교육과 의료비가 들고 많을 수도 있겠지만 15년 지나게 되면 이분들이 스스로 남한 기업에 취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균이에요. 통일대박을 말할 수 있으려면 이게 not 15 years 15년이 아니라 in 5 years 5년에 이순에 타고 오면 그건 통일대박이 됩니다. 그때 남한의 노동력이 북한 노동력이 남한 자본 귀랍하면 통일대박이 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통일대박을 말하는 분은 책임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뭘 모르는 분들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북한 붕괴로는 급진통일이 많은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라면 알 수 있겠습니다. 이걸 좀 더 나누어서 봤어요. 우리 중국 동포를 깨우면서 다시 실험해봤습니다. 해보니 험이로운 것은 모든 연령대에서 남한이 북탈의 높습니다. 이 깨비 있죠. 일정하게 높습니다. 중국 동포들은 55세가 넘어진 분들은 북한 수준 젊은 사람은 남한 수준입니다. 55세가 넘었다는 것은 이분들이 중국의 개혁개방 시기 70년대 말에 초등학교를 다닌 분들 알겠어요. 이 개혁개발 효과입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통일 전에 북한이 개혁개방 되어서 남한 경제와 통합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통일이 이어지면 통일 쪽박입니다. 여기 이루어지면 대박이겠죠. 지금 북한은 어떤 상태냐 비교를 해봤습니다. 국가 간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이제 교육기간입니다. 몇 년 동안 학교 다닌느냐 하는 것이고 이쪽은 우리가 앞에 테스트 레이븐스코어 북한은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한 것을 집어넣은 것이고 다른 나라 데이터는 다른 것을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북한은 교육반기 기간이 깁니다. 10년 정도입니다. 비교도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 레이븐스코어로 본 탈북민들의 인증능력은 가상품은 말이지만 나이저리아와 비슷합니다.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 말을 했더니만 또 댓글을 보니까 엄청난 글들이 많이 실렸습니다. 그런데 댓글을 잘 안 봅니다만 또 그게 인증을 안 봤습니다만 메시지는 누구를 폄훼하거나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과제라는 겁니다. 왜 이럴까 이런 이유가 있겠죠. 역량상태 북한 커리큘럼의 40%가 인인교육입니다. 뒷사상 같은 가르침입니다. 아무리 필요하지 않는 그런 교육이죠. 그 다음에 교육기간 중에 상당 일수가 동원됩니다. 모내기에 동원되고 수수에 동원되고 건설에 동원되고 그게 빠지는 거죠. 그러면 시민단위도 아마 실제 학교 다닌 실제 수업을 한 기간은 8년 미만을 태고 거기다 40% 주체인인교육은 빼버리면 아마 일순위를 하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닐 거예요. 그 다음에 북한 주민의 가치관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 겠습니다. 가치관 또 제가 탈부민을 고용한 기업 체제원들을 방문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고용하신 분들이 사장님들이 이런 말씀 하시는데 중요한 말씀이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응을 잘 못한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이것도 문제적이죠.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어떤 사람의 가치관을 보기 위해서 giving behavior 주는 행동을 통해서 가치관을 봅니다. 우리 실험 디자인은 남한의 대표로서 남한 대학생들을 표집하고 그 다음에 연도별로 세 그룹을 따로 실험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2011년에 했는데 그 직전에 남한에 오신 탈북민 뉴카머즈입니다. 새로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남한식 사고 가치관에 아직까지 증하지 못한 아는 북한식 가치관을 그대로 가질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탈북 대학생들입니다. 남한에서 비교적 오랫동안 살았고 남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이었고 세 번째는 첫 번째 그룹을 2년 뒤에 다시 다가서 조사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 그룹을 비교해 봤습니다. 이 논문은 이미 파벌리시됐습니다. 외국 저녁에 파벌시였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실제 현장에 있으면 설문 내용들을 실험 내용을 소개를 하고 직접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 그림을 가지고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자세 내용은 논문을 보시면 좋고요. 제가 핵심 내용은 1을 보시고 1 1을 보시고 한 표지를 봅시다.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실제 돈을 드립니다. 10만원 정도 드립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합니다. 10만원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면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전부를 일부를 줄 수 있습니다. 혹은 원하시면 다 가지도 문제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결정했는지를 알지 못하고 이름만 아시는 것이고 또 받는 사람도 누가 준지 모릅니다. 주는 사람도 누구에게 이 돈이 가는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행동을 관찰한 겁니다. 저희들도 집계한 결과를 아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를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10만원을 실제 받았다 그러면 그래서 나누라 아무리 조건 없이 익명의 상대방과 나눌 수 있다 했을 때 여러분들 얼마를 나누겠습니까 제가 여건되면 직접 물어보고 싶지만 지금은 안되기 때문에 이런 게임을 세계에서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결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평균적으로 10만원 중에 2만원을 줍니다. 2만원 그렇죠? 2만원 0.2 20% 이게 일종의 자본주의에 살지만 자기가 다 가지면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그래서 2만원 정도 주는 것이 좋다 하는 익힐브리언 정도로 봅니다. 여러분들은 2만원보다 많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잘 껴주시겠습니까 이 게임할 때 가능하면 학부 때 전공을 경제학이나 경력한 사람 뺍니다. 왜 빼겠습니까 이 샘플을 오염시키는 전공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오염시키나요 경제학 경력한 배운 사람들은 야짤없이 안주는 쪽으로 공부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적게 줍니다. 내가 왜 주지 내 돈인데 내가 이걸 가지고 더 잘 먹고 책을 사보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그게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학부 때 경력한 전공자들은 뺍니다. 샘플에서 오염된 샘플 생각해서 서울에서 해봤는데 20% 나왔습니다. 전세계 평유가 똑같습니다. 탈부미는 더 많이 줄까요 더 적게 줄까요 합니다. 물론 이 그림에 이미 더 많이 준 걸 나왔지만 더 적게 주는 쪽으로 생각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한테 많은 매우 큰 돈들입니다. 체험할 때 기억이 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신 거예요. 4시간 걸려가지고 왔던 거예요. 이 돈 벌려고 이분은 아마 한국 오신지 몇 개월밖에 안 된 분인데 그런 분 대부분 다 자비 없습니다. 정말 천원 이천원이 아까운 분들입니다. 4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돈 벌려 오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만한 선뜻 주기 매우 어렵습니다. 즉 소득가설 즉 돈이 적은 사람들이 돈에도 필요하니까 적게 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탈북민들이 적게 준다고 답할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반대죠. 탈북민이 주는 액수의 평균은 0.45 즉 반 정도를 떼줬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이게 북한 주민의 에갈리테리아니즘 평등주의적 가치관이죠. 절반을 떼르는 것은 굉장히 희귀한 행동입니다. 가족 간에 니케일이 없을 때 균형이 절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500만의 인구가 사는 큰 나라가 평균 50%를 준다는 굉장히 평등 지향적인 공동체입니다. 너무 놀라서 그 다음에는 탈북 대학생 즉 남한에 온 지 평균 5년이 지났고 남한 대학에 다니고 있는 탈북 대학생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해봤는데 결과가 어떻냐 40% 별로 안 바뀌었습니다. 남한에서 공부하고 남한에 5년 살아도 이 평등 지향적 가치관에 남아있는 거 있으니 그 다음에 첫 번째 우리가 실험했던 분들을 2년 뒤에 다치 다가서 했는데 제가 한 것은 뭐냐면 2년 동안에 자본주의 쓰러니 맛을 보고 이렇게 많이 주둔 행동을 멈추고 남한 쪽으로 수렴 했을까 봤는데 결과는 별 차이가 없이 나왔습니다. 40% 이게 뭘 말합니까 제가 이걸 처음에 논문을 써서 발표할 때 외국 국제학회 발표할 때 제가 그 부제를 One People Two Mindset 달았습니다. 한민족 인데 두 개의 마인드셋을 가진 두 개의 가치관을 가진 민족 이라고 부제를 달았습니다. 이걸 보고 어떤 분들은 북한 주민 착한 분들이 이렇게 아스트리스트 하냐 이타직 이냐 물론 이타직 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 이 결과는 이타직 이라 보다는 평등 지향성 이라고 맞을 겁니다. 아마 저희들이 다른 실험을 더 해보니까 이것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넘겨보다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공포입니다. 이만큼 주지 않으면 내가 왕따를 당할 수 있다 하는 공포를 동반한 일종의 압박의식입니다. 제가 이 결과를 가지고 국회에 가서 강의한 지 하시겠습니다. 그때 국회의원을 보니까 정치인 잘 모르지만 대부분 분들이 그 당시 지난 정부 때 여당 여당 분들 그때 당 이름은 하도 많이 받기는 모르겠어요. 새누리당 인지 모르겠는데 그 당 추진들이 많았던가 싶어요. 제가 알겠습니다. 뭘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니까 그 결과는 재미있는데 이게 뭘 하면 하는지 잘 모르신 것 같아요. 다시 여쭤봤습니다. 이게 국회의원님들 개인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결과가 만약에 지금 이제 우리 보수정당에서 하는 제시하는 그런 통일 방안 생각해볼 때 그게 잘 된 것 같습니까 여쭤봤어요. 잘 모르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제가 다시 여쭤봤습니다. 만약에 이 탈북민의 가치관을 북한 주민이 갖고 있다 그러면 북한 주민의 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갑자기 통일되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생각을 돕기 위해서 한국의 보순당은 급진 통일을 주장하고 진보순당은 점진 통일을 주장하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이 아이러니 중의 아이러니이다. 왜냐하면 급진 통일을 하게 되면 누가 손해볼 것이냐 이런 기빙 비헤이버를 염두에 둘 때 북한 주민들은 절반을 내가 주는 만큼 또 절반을 받기 원하겠죠. 평등 평등 지향적이죠. 그럼 어느 쪽으로 보팅 하겠습니까 어떤 정당 어떤 대통 후보가 내가 집권하면 더 많은 돈을 복지나 재분배 쓰겠다 하는 쪽이겠죠. 그러면 국회의님들 좋으십니까 그때서에 이제 아 이게 큰일 났구나 이런 느낌이 표정인 거예요. 그래 나간 김에 더 질렀습니다. 급진 통일을 주장하시지만 그 되시면 국회의님들 중에 지금 아마 계신 분 중에 이 자리에 다시 오실 분이 별로 없었겠시다. 그리고 보수당 중에서 대통령이 되실 분들은 향후 통일 후에 한 4,5심 동안에 안 나올 거다. 하고 제가 질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북한 문제를 두고 가장 큰 아이러니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다. 나는 보수니까 어차피 북한 싫으니까 북한 정권 싫으니까 빨리 통일하자. 급진을 하자는 것이고 또 반대쪽은 관계없이 점진을 하자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양쪽 다 아무 생각이 없다는 똑같다. 하고 제가 도전을 했습니다. 과감하게 뭐가 충격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식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북한 문제는 생각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이 문제 풀려면 제가 볼 때는 정책 결정하신 분들이나 정치인 다수가 반응하는 분들입니다. 반응. Just responding without thinking 이게 어떤 면에서는 북한 문제를 여기까지 끌고 온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한 5분 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처음에 등장할 때는 사람들은 개혁 개방 갈 수 있을 것이다. 나이가 젊으니까 또 그리고 스위스에서 살았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점 다른 것은 뭐냐면 자기가 경제를 개발시키지 않고서는 장기 죽고 못한 것을 직감자 아는 나이입니다. 김정일은 자기가 권력을 잡은 날로부터 죽겠다고 생각해보면 그 기간 동안에 경제를 빨리 발전시켜서 있는 이익이란 것이 라이프타임 이익이란 것이 적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김정은 그렇지만 젊기 때문에 경제의 발전 없이는 장기 죽고 못한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올슨 표현대로 정주형 도둑이다. 그 다음에 로빙 밴딧 유랑형 도둑이란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유럽 제국주자들이 식민지 개척했을 때 가보니까 이제 훔칠 것이 많고 그런 쪽은 기후가 안 좋고 풍토평이 많은 쪽은 가서 많이 훔쳐옵니다. 로빙 밴딧 입니다. 그런데 기후도 좋고 훔칠 게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경제에 가서 삽니다. 장기적으로 경제를 발전시켜서 계속 그로 인한 이득을 누르고 싶어 하겠죠. 이런 사람들을 정주형 도둑이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적다는 것은 경제를 발전시키려는 인센티브가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정주형 도둑이 많기 때문에 따라서는 김정은은 김정일보다는 경제개발을 어제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북한 주민들도 경제 발전의 기대감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시장화 되게 되고 무역이 일어남으로써 북한 주민들이 외국 여태 사는지를 많이 알게 되고 또 시장화를 통해서 시장의 인센티브도 배우게 됩니다. 실제 북한 시장 하고 있는 효과를 보면 앞에 가치관 이야기했습니다만 펀드멘털의 변화를 일으킬 만한 그런 효과가 나와요. 어떤 거냐면 북한 주민의 아까 말씀드린 마인셋이 시장화에 의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탈루미 데이터를 가지고서 뭘 했냐면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정도를 측정했습니다. 즉 국유 대비해서 사효를 얼마나 지지하는지 또 경쟁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다음에 성과급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것은 자본주의 지지도와 볼겠죠. 이걸 종합해서 이 자본주의 지지도와 독립변수로서 시장활동을 한 경험들 하고의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이쪽이 이제 높은 점수일수록 시장경제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이쪽은 이제 분포를 말하는 거고요. 당연히 남한 출신 주민들이 제일 많이 지지합니다. 즉 이쪽 인두색이 남한 출신 주민들이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은 그룹이 뭐냐면 탈루미 중에서 시장활동을 한 사람들입니다. NK 파티스판트입니다. 제일 낮은 그룹이 북한에 있을 때 시장활동을 안 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그림이고 여러 요인들을 통제하고 분석해 보면 이런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남한 주민들의 평균적인 자본주의도가 100이라고 그러고 탈루미 중에서 북한에 있을 때 시장활동을 안 한 사람들의 평균적인 자본주의도가 0이라고 그러면 북한 거주 당시에 시장활동 한 사람들의 자본주의 지지도는 40 점점 40 즉 physically 모험 북한이 있지만 시장활동을 통해서 마음 정신 가치관은 남쪽으로 40% 기운 사람들이 북한에 생기라고 있는 거예요. 호모 에코노미 코스 입니다. 예전의 주체 사상형 인간이 지금은 경제안의 인간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게 펀디멘털 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에 제가 다 못 썼지만 최근에 올해 초에 다시 논문을 파블리시 했는데 그게 보면 앞에 말씀드린 절반 정도 수는 탈북민의 주는 행동이 시장활동을 하게 되면 남한쪽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즉 안한 사람들은 50 정도 주는 걸로 남아있는데 절반가량으로 한 사람들은 남한쪽으로 적게 주는 쪽으로 옮아오는 거예요. 이게 평등 제한 가치관으로 깨지는 거죠. 이게 어떤 면에서 김정은 에 대한 보이지 않는 도술입니다. 하지만 엄청난 도전입니다. 김정은 의 통치는 어떤 면에서는 언덕을 올라가면서 싸우는 전투와 비효수입니다. 김정은 평지에서 하는 전투였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주민의 가치관이 파습했으니까 수통적이었으니까 지금 북한 주민은 통찰 어려운 쪽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북한 관료의 인센티브가 바뀌고 있습니다. 북한 관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물을 통해서 또 간접적으로 시장활동을 통해서 생결제합니다. 이것이 또 김정은의 챌린지입니다. 왜냐하면 관료들의 정책인 인센티브는 역시 독자에 중소하는 거겠죠. 그래 사람으니까 하지만 에코노믹 인센티브는 시장을 보호하는 겁니다. 이전에 관료의 인센티브는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정치적, 경제적으로 독자자 말을 잘 듣는 것이 출산결이고 사람결입니다. 지금은 정치적으로 예전이 충성되겠지만 경제적으로는 시장에 충성됩니다. 이게 관료들의 인센티브 미스 알라인먼트입니다. 이게 이제 김정은 큰 도전입니다. 왜냐 우리 2009년 화폐개혁 보시면 왜 그렇게 됐을까 김정일은 관료를 통해서 시장을 탄속을 했는데 관료들의 시장을 보호해주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김정일은 월급을 못 주니까 이걸 처벌만 해서는 어떻게 안 되겠지 거죠. 결국 관료들을 바이파스해서 시장을 친 것이 바로 화폐개혁입니다. 그것도 실패했어요. 김정은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줄고 있습니다. 관료들도 마켓을 프로텍턴 쪽으로 인센티브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의 통치에게 제한이 가해진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왜 보수정부실 때 더 인계지 하자고 했냐면 결국 이 마켓타이제이션이 어떤 면에서는 북한의 리드에게 독자에게 제약 조건이 되는 거예요. 북한 주민의 가치관 변화를 통해서 북한 관료 인센티브를 통해서 마켓타이제이션을 촉진한 것이 우리 경력 전략이 돼서 그런데 그것들을 다 놓쳐버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숙제입니다. 일단 우리 강의에서 나온 것은 우리가 경제 통합을 통해서 통일을 바라보는 것이 좋다. 점진적으로 경력 경력이란 것은 경제 통합에 문을 드는 입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건이 주어지면 경력을 해야 되고 경력을 통해서 EU처럼 남부 경제가 서서히 통합이 되고 그래서 북한이 개혁 개방 단계에 돌아서게 되고 아까 그림 본 것처럼 북한 인식 자본이 충분히 개발되면 그때가 통일할 라이트 타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제의 칼은 입구를 드는 혹은 그 중간 정도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 같고 여러분 시기에 아마 통일을 결정해야 될 시간인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